자 오늘도 어김없이 코트위의 명작이 아닌 띵작으로 한번 달려보세요 여기는 수원체육관 배구장인데 말이죠 이건 뭐하시는 거예요 나는 용인민속촌무 제기차기 온 줄 알았어 발토스 허벅지토스 발로 걷어내기까지 3종 세트를 보여주는구나 아이 아닌데 손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자 이번에도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번에도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 물론 발로 받아도 되긴 하지만 말이죠 여기 배구장 맞죠 순간축구장인 줄 알았어요 너를 진짜 용인민속촌으로 보내버린다 내가 어? 자 박수레 서버를 막아내는 서재다 선수 그런데 말이죠 앉아서 앉아서 다 했네 앉아서 식은 죽 먹기 아니죠 앉아서 디그 두 개 먹기 아니겠어요 서재다의 진기명기 셔 셔 셔 내가 말이지 요렇게 요렇게 막았다니까 잘했어 잘했어 뭐라고 했죠 JS칼텍스의 공격인데 이번에도 막아냈어요 누가 오늘도 오지는 오지형이 디그 나왔어요 ด그 산 REALLYB 너무 잘했어 인삼공사로 인삼 먹나 봐 그렇죠 자 이번에 나오는 오 이번에도 오지영 선수 못지않은 최은지 선수의 엄청난 수비가 나왔죠 그렇죠 잘 막을 했어요 이럴 때는 또 한 번 또 칭찬해줘야지 우리은지 잘한다 내가 치킨 사줄게 자 파달에 강스파이크인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우 맞았어요 그죠 바로 달려갑니다 아임 쏘리 아 미안 미안해 어우 이런 건 멋진 매너 이런 건 인정해줘야죠 자 이번에는 백어택으로 나갔는데 아까도 더 세다 아우 이건 더 아프겠다 야 얼굴로 받아버린 조근호 선수인데 바로 갑니다 음악 나오죠 여러분 사과랑 돈 갚는 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른 사람에게 빨리 사과하세요 아임엔 어우 이 남자 매너 너무 멋지다 멋있었어 멋있었어 잘 맞춰 올라갑니다 거긴 안 돼 슈퍼 디그 나오고 슈퍼 리스도 나왔어요 그죠 이지석의 나름 렌즈기와 통위 이체 선수의 코수비 프레이드 야 홀짝 뛰어서 열망을 했어 이런 게 바로 수비의 몸이 아니겠니 우리가 수비가 좀 되지 나는 공격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갈색 폭텁기로 말이지 자 그리고 수비가 되는 또 다른 팀이 있었으니 반 아 르허 아 멋지 이 배구가 이 탈리 3종 세트에 이렇게 딱딱 맞춰 올라가면 정말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곽승석 조재현 가스파리니 완벽한 썸박자 만세 만세 그렇죠 디펜딩 챔피언의 위험 아니겠어요 대안한 공 그리고 호수비 하면 빠질 수 없는 이 남자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나를 빼놓고 논할 수는 없지 호수라면 나도 자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디그는 자식들아 봤어? 명작이 아닌 나 띵장이라고 불러다오 나 박경 감독이야 자 감독님 다음 주에도 많이 부탁드려요 자주자주 출연해주세요 난 너무 좋아 여러분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